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여주셨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피, 마지막! 공식곡은 마지막이었고. 너무 이렇게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정말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한 분도 중간에 마스크를 벗으신다던지 이탈하시는 분 없이 정말 방역수칙 너무 멋지게 지켜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옆쪽에 계신 분들과 우리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현수막도 참 많이 보이네요. 편의점 현수막도 보이고, 산스강은. 저쪽 뒤에 우리 걸려있는 현수막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형! 네! 함양 공기도 너무 맑고 네! 산도 너무 아름답고 네! 나도 아름답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 정말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불러드려야 되는데요. 저도 너무 아쉽네요 정말.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떠나야 한다니까. 정말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반주를 준비를 딱 곡수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반.. 반.. 반주.. 반 spouses 헤어지면 그릴 웃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모ología 뭐 없을 것들의 심사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하 생각하면 생각사록 최애하는 내 정주 목이 매일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나 돌아서서 비운 물을 흘려야 오르나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나리는 호남선에 헤어지듯 그 의사가 야속도 하더란다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옛날 노래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곡 부르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작별해야 될 시간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더욱더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절대 빠질 수 없는 곡 짓도배기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여주셨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공식곡은 마지막이었고 너무 이렇게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관계가 무량합니다 오늘 정말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한분도 중간에 마스크를 벗으신다던지 이탈하시는 분 없이 정말 방역수칙 너무 멋지게 지켜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옆쪽에 계신 분들과 우리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현수막도 참 많이 보이네요 편의점 현수막도 보이고 산스강원 저쪽 뒤에 우리 걸려있는 현수막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양공기도 너무 맑고 삶도 너무 아름답고 나도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야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 정말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불러드려야 되는데요 저도 너무 아쉽네요 정말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떠나야 한다니까 정말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반주를 준비를 딱 곡수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반.. 반.. 반주.. 해왔이로 그립읗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못을 것들의 심사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하생각하며 생각사록 최마른의 정주 목이 매일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나 돌아섰어 비운 물을 흘려야 오르나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나리는 보람선에 헤어지던 그 인사가 야속도하더란다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옛날 노래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곡 부르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작별해야 될 시간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절대 빠질 수 없는 곡 짓도배기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